당신 자신의 프로그래밍을 바꾸고 잠재의식에 새로운 재침을 주고자 한다면 새 신념을 강화할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라. 개인마다 다르지만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옛 프로그램에 새 인상을 더 많이 씌울수록 더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루에 여러 번 영상화하고 명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또한 한 번에 오직 한두 개의 주요한 새 신념에만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깊이 베어드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하라. 한 달에 단 두 개만 선택한다면 1년이면 24가지 새로운 신념을 장착하게 된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Having It All, 지은이 존 아사라프, 옴기니 박선주, 발행, 부커입니다. 4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3천만부 판매를 기록한 책, 스크릿의 핵심 저자, 존 아사라프는 스크릿 신드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멘토에 선정되었습니다. 존 아사라프가 직접 쓴 첫 번째 책, Having It All이 드디어 한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 소매치기를 하며 푼돈을 훔치는 거리의 문제아였던 그는 헬스클럽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으며 운명을 바꿀 기회를 만납니다. 그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클럽이었고 억만장자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이기는 법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존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와 성공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다고. 존은 간절한 바라기를 강조합니다. 꿈꿔보지 않은 목표는 이룰 수 없듯이 소망하지 않은 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당신은 그 이상을 가질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스크릿이 간절한 바라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면 Having It All은 그 구체적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대체적으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정신의 한 부분으로 앞에서 언급했듯 초진 로켓 부스터다. 의식 영역의 능력이 당신의 인생의 첫 단계라면 잠재의식 영역의 능력은 백만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의 뇌가 무제한의 잠재력을 가진 이유다. 일경번의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작용과 반작용이 당신의 놀라운 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맞다. 당신은 천재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대단히 놀랍다.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작동 방식조차 아는 사람이 극히 적지만 말이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비유적으로 표현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에게서 숨어 있고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나 설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학교에서 말이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추세를 바꾸자. 무엇보다도 먼저 잠재의식은 당신이 살아있도록 하며 당신의 필수적인 생체 기능 전부를 작동시킨다. 여기에는 세포의 재생도 포함된다. 매초 천만 개의 세포가 죽고 다음 순간 천만 개 이상이 대체된다. 잠재의식은 힘의 근원으로서 당신이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숨 쉴 때마다 완전한 기적을 행하고 있다. 잠재의식이 당신의 심장을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체온을 완벽하게 유지시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재의식이 조정하는 몸의 기능을 전부 다루려면 여러 장이 필요하니 간단히 의학자료나 심신을 다룬 책들을 참고해보라. 매초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의식적으로 따라가기란 불가능하다고만 말해두겠다. 둘째로 잠재의식은 당신이 지금껏 해온 모든 기억과 습관, 신념을 저장한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모든 습관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당신이 염려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해준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개인 운영 체제인 것이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컴퓨터 조작은 너무도 쉬워 보인다. 잠재의식 속에 하나의 습관이 한 번 박히면 당신이 사는 동안 만들어낸 다른 모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그 습관은 일종의 자동 조정 장치 모드가 된다. 이 장치는 경이 그 자체다. 당신과 제일 친한 친구처럼 작동할 수 있지만 잘못된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당신을 망연자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 작동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톱 깨물기나 습관적으로 내뱉는 어 있잖아 같은 단어를 비롯해 몇 가지 흔한 버릇을 생각해보라. 그 버릇 중 하나라도 고치려 애써 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끈질긴지 알 것이다. 나는 어릴 때 손톱을 물어뜯었고 내 아들 키넌도 우리가 몇 가지의 긍정적 단언과 영상화 기법으로 그 버릇을 고치도록 도울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었다. 3주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지만 아이는 해냈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다. 아이는 한두 번 뒤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다시 실행했다. 현재 아이는 더 이상 손톱을 물어뜯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뿌리박힌 사고와 행동 방식을 바꾸려면 의식적 노력을 만만치 않게 기울여야 할 것 같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다. 당신에게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모든 습관도 마찬가지다. 신발끈을 묶는 방식에서부터 돈에 대한 신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와 관련해 당신이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습관이 잠재의식에 고착되면 당신은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당신 또한 그것에 끌린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당신이 그 습관 또는 신념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리고 그 결과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 당신과 동일한 신념을 가진 곧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당신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사람들과의 교우관계에 끌리게 된다. 정직한 사람들이 나타나도 당신은 알아채지조차 못할 수 있다. 정직은 당신이 켜고 있는 레이더나 주파수에 맞지 않을 테니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정직이란 덕목을 인지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한계를 인정하고 잠재의식 속에 그 신념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외면이 영구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면의 신념을 바꿔야 한다. 이 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자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다. 그들은 의지력을 사용해 스스로 굶지만 프로그램과 자아상은 바꾸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깊이 새겨진 명령이나 습관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 최면술사가 자발적 참여자에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은 사람의 의식적인 부분을 건너뛰어 곧장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들어가 자기 암시를 통해 참여자가 개처럼 짖거나 입안에 신맛을 느끼게 만든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잠재의식은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는다. 생각은 잠재의식의 기능이 아니다. 잠재의식은 단지 명령을 수행할 뿐이다. 잠재의식이란 당신이 깨어있든 잠을 자든 하루 24시간 늘 당신이 명령만 하면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신의 개인 요정이라고 생각하라. 잠재의식이 하는 세 번째 역할은 정말로 신비롭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완전한 보편지능과 에너지장의 비물질적 수준과 연결시킨다. 이 에너지장들을 분리하는 경계선은 없다. 수백만 개의 다른 에너지의 주파수들이 있고 잠재의식적 마음을 통해서 당신은 모든 것의 공급원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당신이 보거나 볼 수 없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물리학에서 배웠을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에 잠재의식이 접근할 수 있다. 당신 안의 지적인 에너지가 다른 모든 에너지장과 지능에 연결되어 있고 당신이 삶에서 이루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갈망과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은 단지 다른 진동 안에 있는 사물이다. 당신이 원하는 게 새로운 신체든 또는 재정적인 더 큰 성공이든 상관없다.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단 당신의 습관과 신념을 원하는 것에 맞춰 조정하면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각에 상응하는 신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과 당신의 진동이 즉시 조화를 이루도록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얻고 또 바로 그렇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그 생각들을 잠재의식에 새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고 더욱 강력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당신은 새로운 영구적 주파수를 설정하게 된다. 차 안의 라디오 주파수를 당신이 좋아하는 방송국 채널에 맞춰 설정하는 것과 같다. 채널이 선택되면 그 채널과 일치하는 우주의 모든 것이 즉시 움직여 물리적 형태를 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당신의 몸은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 진동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직 긍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정확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는 어째서 늘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의아해한다. 마치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서 그 채널이 나오자 놀라는 것과 같다. 명심하라. 당신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주파수에 수신기를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머릿속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바꿔 보편지능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들은 채널을 이리저리 자주 바꾼다.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결과가 실현되게 하려면 채널을 고정시켜야 한다. 두뇌의 가소성 흔히 신경가소성이라 불리는 두뇌의 가소성은 뇌세포가 새로운 연결부를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뇌세포는 초당 평균 100만 개의 새로운 신경접합부 시냅스를 만들고 있다. 당신은 글을 읽고 생각하고 듣고 뭔가를 하거나 경험할 때마다 뇌의 신경접합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체계의 활동성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신경체계의 활동성이 증가할 때 당신의 지능이 향상되고 뇌가 새로운 해답을 찾는 능력 또한 향상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통의 다른 사람들의 뇌 크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뇌보다 신경접합부의 수가 20에서 25% 정도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당신은 새로운 사고 패턴과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사실 또한 사고 패턴과 행동양식이 기존 생각대로 타고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당신은 난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바꾸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뇌의 신경접합부들이 바뀌고 당신은 새로운 신경다발들이 지시 또는 명령하는 것에 기초해 다른 식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는 곧 당신은 당신이 선택하는 무엇은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새로운 목표와 꿈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신경접속부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오로지 그럴 때만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성공을 이루기가 쉬워진다. 사이코사이버네틱 메커니즘 여러 해 전에 맥스웰 몰츠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썼다. 사이버네틱스는 어떤 장치의 작동 방식과 온도 조절 장치 또는 미사일 유도 장치 같은 기계나 동물 안에 있는 제어 및 응답체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가령 우리가 낚시하러 먼바다로 나왔다고 해보자. 나는 배를 정북으로 향하게 했다. 이때 당신이 내게 와서 말한다. 존 고기가 안 잡히네요. 우리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러고서 나는 타륜을 15도 돌린다. 배는 방향을 틀었는데 갑자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이전처럼 정북을 향한다. 이번에 나는 타륜을 40도 움직여 배가 확실히 방향을 틀어 나아가도록 한다. 그러나 배는 이전처럼 방향을 돌려 또다시 정북을 향한다. 이쯤 되자 당신은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나는 말한다. 이전보다 더 많이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나는 타륜을 한 바퀴 휙 돌려 정반대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배는 돌아가더니 또다시 정북으로 향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배 안에 사이버네틱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배가 미리 프로그램된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사이버네틱 장치가 자동 대응 장치에 신호를 보내 배를 프로그램된 경로로 돌아오게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뇌에도 사이버네틱 장치가 있다. 바로 이 장치 때문에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그 돈을 다 탕진하는 것이다. 또는 살을 뺀 다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가 또다시 폭력을 행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들의 자동 조절 장치가 바로 그 단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기대점은 과거에 형성된 조건에 기초해 이미 설정되어 있다. 그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의지력과 끈기를 발휘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신경 가소성이 정말로 잘 작동한다. 당신은 옛 뇌, 옛 자동 조절 장치를 드러내고 완전히 갈아야 한다. 다른 색으로 보고 행동하기에 앞서 당신의 자동 조절 장치를 리셋해야 한다. 진동과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움직인다. 우리 우주의 비물질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모두는 진동하는, 다른 말로 해서 왕복하고 공명하며 고동치는 에너지와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 사이의 차이는 진동 속도다. 이 법칙으로 인해 다령 우리의 손과 같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전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탁자는 고체에 정지해 있는 듯 보이지만 강력한 현미경으로 보면 분자 사이의 수많은 공간과 움직임을 실제로 볼 수 있다. 현미경을 통해서 당신은 탁자 분자들의 아주 느린 진동 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신의 몸은 날마다 똑같아 보여도 하루하루 동일한 몸이 아니다. 당신은 초마다 천만 개의 세포를 떨어버리고 새 세포로 갈아입는다.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다. 생각과 감정 또한 에너지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낄 때마다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의식할 때마다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다 또는 기분이 나쁘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 속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진동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당신은 또한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정한 것에 따라서만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생각 에너지를 언제 보내고 받을지 결정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부정적 진동 또는 주파수를 방출하고 그에 따라 그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아까와 정반대로 행한 것이고 지능과 에너지의 긍정적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고 그 주파수를 끌어당기게 된다. 진동이 좋고 나쁘고는 당신에게 달렸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해석에 기초하고 뇌는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이 선택한 진동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즉, 당신의 진동 교환국이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 창조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전자기 처리 도구다. 그래서 당신이 뇌를 지혜롭게 활용해 긍정적 생각을 선택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앞으로 움직이고 결국 물리적 대응물로 구체화할 것이다. 당신이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수록 더욱 빠르고 강력한 주파수를 얻는다. 야외에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울 때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법칙을 이루는 또 다른 말로 유유상종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뜻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법칙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이런 경향은 사업과 연애, 사교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저자, 잭 캔필드는 끌어당김의 힘을 활용하는 세 단계 전략을 개발했다. 1단계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당신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걸러내라. 당신의 마음은 심상으로 작용한다. 만일 당신이 나는 흥분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런 그림을 따라서 흥분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반대를 창조해야 한다. 2단계 당신의 진동 단계를 올려라. 2단계에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말하는 바람과 일치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그 일을 했다면, 곧 완벽한 일과 완벽한 관계, 원하는 만큼의 부를 가졌다면 어떤 느낌일까?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찾고 더 찾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마라. 긍정은 당신의 진동 수준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다. 명심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나 하는 생각에 반응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당신 자신이 그야말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반응한다. 3단계 풀어놓고 허용하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의 요청 또는 지시를 처리하는 우주에 당신의 단언과 진동, 느낌을 그저 풀어놓아라. 어떤 의심도 삼가라. 만일 당신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의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결국 모순된 메시지를 우주에 전송하는 것이다. 오로지 모순된 생각과 말, 이미지가 제거되었을 때만 갈망하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이 저항을 빨리 제거하면 할수록 더 빨리 꿈이 실현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에 접근하는 다양하고 많은 방법을 안다. 어떤 사람은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즐겨 들으며, 또 어떤 사람은 보기를, 또 어떤 사람은 만지기를 좋아한다. 쓰기든 읽기든 듣기든 만지기든 모든 자극은 뇌에 접속하는 것을 강화한다. 당신의 옛 프로그래밍을 재조정하려면, 잠재의식적 마음에, 새로운 형태의 선언과 긍정적인 단언으로 긍정적 프로그래밍에 포격을 가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무의식적이고 부정적인 옛 생각이, 무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될 때까지 긍정적인 단언과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거듭 반복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창조해 뇌의 비의식적인 부분에 주입시키면, 그 생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주중 7일을 당신 편에서 작동할 것이다. 이때 신념을 개조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는 가장 능력 있는 신념을 선택하는 게 좋다.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신념들을 긍정문으로 작성하라. 예를 들면, 나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절대로 모래구덩이로 치지 마라거나 파울을 범하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비의식적 마음이 그 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긍정문을 적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당신의 비의식적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모르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당신이 나는 걸출한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미래 어느 시기에 그 행동을 취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단언하는 신념을 현재 시제로 말하라. 나는 멋지고 걸출한 사업가다. 나는 오래전에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소망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 신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 책의 뒤에서 제시되는 것을 통해 당신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중 한 가지 신념이 나는 충분히 영리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수용하고 싶은 신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매우 총명한 사람이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뭐든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췄다. 그래서 나는 이 신념들을 반복해서 아마 2주 동안 매일 20번씩 썼고 쓴 것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세기는 잠재의식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의식적 마음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대신 잠재의식에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보내는 것이다. 반복과 감정적 확신을 통해 새 신념을 잠재의식에 새겨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새 신념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과 끌어당김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반복을 창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이 새 신념을 말하는 소리를 녹음한 다음 매일 듣는 것이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듣는 게 이상적이다. 이 녹음 방법은 건강에서부터 부에 이르기까지, 사업 성공에서부터 자선 기부까지, 관계에서부터 영성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에서부터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한 모든 신념에 효과적이다. 녹음을 하는 데 제일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녹음은 간단하거나 공을 들이거나 또는 짧거나 길거나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녹음이 완성되면 운전하거나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들을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해보라. 가령 당신이 건강에 관해 새로운 신념을 채택하고 싶다면, 스스로 준비한 녹음이 운동할 때 훌륭한 사운드 트랙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 결과, 당신의 삶이 어떨지를 그려보고 대본을 적어라. 전부 현재 시제로 묘사하라.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이 방법의 유일한 규칙은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말하라는 것이다. 달리기를 하는 동안 들을 대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달릴 때 느낌이 매우 좋다. 내 몸의 컨디션이 매우 좋기 때문이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나의 호흡이 강력하고 고르다. 나의 다리 근육과 종아리는 튼튼하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으로 나의 신체를 놀라운 그릇, 곧 내 영혼의 집으로서 존중한다. 나는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뛴다. 나는 날마다 더 빠르고 강해진다. 당신은 신념들을 새로 적고 녹음해서 들으면서 또한 영상화를 추가할 수 있는데, 영상화는 어떤 노력에서든 성공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육상 선수들은 어김없이 영상화를 활용한다. 영상화는 분석이나 훈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잠재력을 풀어놓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그려봄으로써 잠재의식의 새로운 인지세포들을 창조한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신체는 그런 행동양식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 당신은 또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 뇌가 자동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신경연결 통로와 신경망도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신경망이 당신이 새로운 비전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자신의 음성 녹음을 활용해 영상화를 하려면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대신 두 눈을 감고서 묘사되는 내용 전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그려보라. 마치 영화를 만들듯이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의 프로그래밍을 바꾸고 잠재의식에 새로운 지침을 주고자 한다면, 새 신념을 강화할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라. 당신에게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또 다른 수단을 알고 있다면, 그것도 활용하라. 그런 것이 없다면, 여기서 배운 방법과 뒤에서 배울 명상을 활용하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 개인마다 다르지만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옛 프로그램에 새 인상을 더 많이 씌울수록 더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루에 여러 번 영상화하고 명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또한 한 번에 오직 한두 개의 주요한 새 신념에만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깊이 베어드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하라. 한 달에 단 두 개만 선택한다면, 1년이면 24가지 새로운 신념을 장착하게 된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영상화 연습 로버트 맥힘은 저서 시각적 사고의 경험에서 내면의 눈을 위한 연습 방법들을 많이 제시한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저 두 눈을 감고 어떤 것의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그것이 생생해질 때까지 세세한 사항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느낀다고 한다. 시간을 내서 다음의 것들을 영상화해보라.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아보라. 단순한 이미지부터 시작해 좀 더 복잡한 것으로 점점 올라가라. 어릴 때 쓰던 방 친숙한 얼굴 질주하는 말 부드러운 털의 감촉 선생님의 목소리 가려움 깡통차게 깡통차게 감자칩 치약 땀이 남 배고픔 머리 감기 기침 종이의 원 그리기 잔잔한 연못에 돌이 하나 떨어져 가운데서부터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는 잔물결 파란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 마침내 사라지는 단어들 천천히 분해되어 우주로 사라지는 당신의 신발 한짝 다섯 조각으로 잘라낸 오렌지 조각 중 하나는 당신의 입에 넣고 나머지는 노란 접시에 잘 담기 또 한 가지 좋은 연습 방법이 있다 물건을 하나 선택해 약 30초간 응시한 다음 두 눈을 감고서 마음의 스크린에 비춰보는 것이다 좀 더 큰 물건을 또는 좀 더 작은 물건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더 해본다 느낌이 어떤가 단순한 이미지들이 익숙해지면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좀 더 복잡한 것들로 영상화를 해보라 이것은 조각가가 어떤 상을 조각하기 전에 먼저 최종 결과물을 그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명확하게 봐야 한다 영상화는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물질적 형태로 나오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거푸집을 창조하는 열쇠다 당신은 무한한 근원과 공급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 영상화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라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라 매우 강력하며 위대한 아이디어와 꿈을 담을 수 있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주변을 살펴보라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말로 시작되었다 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한걸 당신은 할 수 있다 평온한 시간을 창조하라 내적 정신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면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의 행동과 생각을 외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명상에서 정신적 의연함을 개발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명상을 통해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초월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우주의 법칙과 새로 발견한 당신의 뇌의 능력을 활용해서 말이다 명상은 당신을 모든 공급의 근원에 연결한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어느 것에도 평온을 방해받지 않으면 곧 고요가 찾아온다 고요한 바다에 떨어져 있고 내면에서부터 모든 진실이 멈춘 듯 해진다 통제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성급하고 바쁜 일상과 정반대의 장소가 된다 명상을 하면 고요와 사랑, 평온의 장소에 있게 된다 시간이 더는 대수롭지 않고 진실이 임박해진다 이전에 명상을 해본 적이 없다면 5분부터 시작해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5분을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을 명상해보라 명상하는데 특별한 주문, 곧 만트라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르겠다 명상에는 특별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나는 그저 호흡에만 주의하는, 말 그대로 규율 없는 명상으로 시작해볼 것을 제안한다 조용한 방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아라 당신의 호흡만 의식하며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라 계속 입은 담은 채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배가 팽창되는 것을 느끼며 횡경막까지 깊이 숨을 들이마시라 그런 다음 천천히 공기를 내뱉어라 이렇게 계속 숨을 쉬면서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하면서 생각은 하지 마라 생각이 들어와도 힘들어 하지 마라 그저 그 생각을 감지만 하고 지나가게 한 다음 다시 호흡에 집중하라 잡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제어하면 잡생각을 떨치고 당신의 과제에 계속 집중할 수 있다 첫 시도 때는 아무리 해봐야 30초 정도 지속할 수 있지만 상쾌하고 초롱초롱해진 기분이 들 것이다 30초간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다면 10초를 더 시도해보라 다음에는 명상 시간을 더 늘려서 점점 더 길게 하라 일주일 뒤에는 5분이 몇 초로 느껴질 것이다 명상 시간을 하루에 10분, 15분, 30분으로 점차 늘려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명상의 목적은 집중하고 모든 공급의 근원에 접속하며 마음의 잡생각을 가라앉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여유를 주는 것이다 명상은 당신의 진동을 가라앉혀 창조와 무한지능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다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주파수에서 나온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정말로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무한지능과 알매의 지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해답이 그곳에 있다 이 책은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스크릿의 핵심 저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현하고 전파한 존 아사라프가 단독으로 출간한 첫 번째 책인데요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자신의 경험담과 과학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풀어 쓴 책입니다 그가 공동으로 저술했던 책 부의 해답 또한 전에 낭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저서 또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뇌과학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곧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우리에게는 몸과 두뇌라는 에너지의 매개체가 있다 그리고 상상력, 직관, 이성, 의지, 기억, 인식이라는 여섯 가지 기능을 하는 의식적인 마음이 있다 그리고 당신의 생체 기능을 담당하고 모든 기억과 습관을 저장하며 우주의 모든 공급원과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무의식적 마음, 즉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에 따르는 습관과 신념을 새겨 넣으면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의 주파수와 일치시키게 되며 그 주파수에 상응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움직여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법칙에 영향을 주는 잠재의식을 원하는 형태로 재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자는 책 속에서 영상화, 명상, 긍정화건, 녹음에서 듣기 등의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는 모든 방법을 써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되 한 달에 한두 가지 정도의 신념에 집중해서 재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성공학의 개념으로 끈기, 마음가짐, 훈련, 비전, 목적, 초점, 실행이라는 성공사고 방식을 설명하고 책 후반부에는 성공사고 방식에 기반한 구체적인 인생설계 매트릭스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직접 적어보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부록이었는데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현재 성과를 평가한 후 자신의 비전과 목표들을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설계 매트릭스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의 성과들을 평가해 보므로써 기존의 신념을 바꾸고 넓은 범위에서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직접 탐색하고 쓰면서 스스로에게 확언을 하는 작업이 역시 변화의 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이드에 따라 쓰면 되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부터 실천까지 최상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재의식은 대체적으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정신의 한 부분으로 앞에서 언급했듯 초진 로켓 부스터다 의식 영역의 능력이 당신의 인생의 첫 단계라면 잠재의식 영역의 능력은 백만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의 뇌가 무제한의 잠재력을 가진 이유다 일경번의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작용과 반작용이 당신의 놀라운 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맞다 당신은 천재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대단히 놀랍다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작동 방식조차 아는 사람이 극히 적지만 말이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비유적으로 표현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에게서 숨어 있고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나 설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학교에서 말이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추세를 바꾸자 무엇보다도 먼저 잠재의식은 당신이 살아 있도록 하며 당신의 필수적인 생체 기능 전부를 작동시킨다 여기에는 세포의 재생도 포함된다 매초 천만 개의 세포가 죽고 다음 순간 천만 개 이상이 대체된다 잠재의식은 힘의 근원으로서 당신이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숨 쉴 때마다 완전한 기적을 행하고 있다 잠재의식이 당신의 심장을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체온을 완벽하게 유지시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재의식이 조정하는 몸의 기능을 전부 다루려면 여러 장이 필요하니 간단히 의학 자료나 심신을 다룬 책들을 참고해보라 매초 당신을 살아 있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의식적으로 따라가기란 불가능하다고만 말해두겠다 둘째로 잠재의식은 당신이 지금껏 해온 모든 기억과 습관 신념을 저장한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모든 습관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당신이 염려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해준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개인 운영체제인 것이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컴퓨터 조작은 너무도 쉬워 보인다 잠재의식 속에 하나의 습관이 한 번 박히면 당신이 사는 동안 만들어낸 다른 모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그 습관은 일종의 자동 조정 장치 모드가 된다 이 장치는 경이 그 자체다 당신과 제일 친한 친구처럼 작동할 수 있지만 잘못된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당신을 망연자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 작동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톱 깨물기나 습관적으로 내뱉는 어 있잖아 같은 단어를 비롯해 몇 가지 흔한 버릇을 생각해보라 그 버릇 중 하나라도 고치려 애써 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끈질긴지 알 것이다 나는 어릴 때 손톱을 물어뜯었고 내 아들 키넌도 우리가 몇 가지의 긍정적 단언과 영상화 기법으로 그 버릇을 고치도록 도울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었다 3주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지만 아이는 해냈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다 아이는 한두 번 뒤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다시 실행했다 현재 아이는 더 이상 손톱을 물어뜯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뿌리박힌 사고와 행동 방식을 바꾸려면 의식적 노력을 만만치 않게 기울여야 할 것 같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다 당신에게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모든 습관도 마찬가지다 신발끈을 묶는 방식에서부터 돈에 대한 신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와 관련해 당신이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습관이 잠재의식에 고착되면 당신은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당신 또한 그것에 끌린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당신이 그 습관 또는 신념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리고 그 결과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 당신과 동일한 신념을 가진 곧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당신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사람들과의 교우관계에 끌리게 된다 정직한 사람들이 나타나도 당신은 알아채지조차 못할 수 있다 정직은 당신이 켜고 있는 레이더나 주파수에 맞지 않을 테니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정직이란 덕목을 인지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한계를 인정하고 잠재의식 속에 그 신념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외면이 영구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면의 신념을 바꿔야 한다 이 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자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다 그들은 의지력을 사용해 스스로 굶지만 프로그램과 자아상은 바꾸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깊이 새겨진 명령이나 습관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 최면술사가 자발적 참여자에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은 사람의 의식적인 부분을 건너뛰어 곧장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들어가 자기 암시를 통해 참여자가 개처럼 짖거나 입안에 신맛을 느끼게 만든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잠재의식은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는다 생각은 잠재의식의 기능이 아니다 잠재의식은 단지 명령을 수행할 뿐이다 잠재의식이란 당신이 깨어있든 잠을 자든 하루 24시간 늘 당신이 명령만 하면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신의 개인 요정이라고 생각하라 잠재의식이 하는 세 번째 역할은 정말로 신비롭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완전한 보편지능과 에너지장의 비물질적 수준과 연결시킨다 이 에너지장들을 분리하는 경계선은 없다 수백만 개의 다른 에너지의 주파수들이 있고 잠재의식적 마음을 통해서 당신은 모든 것의 공급원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당신이 보거나 볼 수 없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물리학에서 배웠을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에 잠재의식이 접근할 수 있다 당신 안에 지적인 에너지가 다른 모든 에너지장과 지능에 연결되어 있고 당신이 삶에서 이루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갈망과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은 단지 다른 진동 안에 있는 사물이다 당신이 원하는 게 새로운 신체든 또는 재정적인 더 큰 성공이든 상관없다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단 당신의 습관과 신념을 원하는 것에 맞춰 조정하면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각에 상응하는 신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과 당신의 진동이 즉시 조화를 이루도록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얻고 또 바로 그렇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그 생각들을 잠재의식에 새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고 더욱 강력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당신은 새로운 영구적 주파수를 설정하게 된다 차 안에 라디오 주파수를 당신이 좋아하는 방송국 채널에 맞춰 설정하는 것과 같다 채널이 선택되면 그 채널과 일치하는 우주의 모든 것이 즉시 움직여 물리적 형태를 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당신의 몸은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 진동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직 긍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정확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는 어째서 늘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의아해한다 마치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서 그 채널이 나오자 놀라는 것과 같다 명심하라 당신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주파수에 수신기를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머릿속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바꿔 보편지능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들은 채널을 이리저리 자주 바꾼다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결과가 실현되게 하려면 채널을 고정시켜야 한다 두뇌의 가소성 흔히 신경가소성이라 불리는 두뇌의 가소성은 뇌세포가 새로운 연결부를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뇌세포는 초당 평균 100만 개의 새로운 신경접합부 시냅스를 만들고 있다 당신은 글을 읽고 생각하고 듣고 뭔가를 하거나 경험할 때마다 뇌의 신경접합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체계의 활동성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신경체계의 활동성이 증가할 때 당신의 지능이 향상되고 뇌가 새로운 해답을 찾는 능력 또한 향상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통의 다른 사람들의 뇌 크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뇌보다 신경접합부의 수가 20에서 25% 정도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당신은 새로운 사고 패턴과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사실 또한 사고 패턴과 행동양식이 기존 생각대로 타고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당신은 난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바꾸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뇌의 신경접합부들이 바뀌고 당신은 새로운 신경다발들이 지시 또는 명령하는 것에 기초해 다른 식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는 곧 당신은 당신이 선택하는 뭐든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새로운 목표와 꿈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신경접속부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오로지 그럴 때만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성공을 이루기가 쉬워진다 여러 해 전에 맥스웰 몰츠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썼다 사이버네틱스는 어떤 장치의 작동 방식과 온도 조절 장치 또는 미사일 유도 장치 같은 기계나 동물 안에 있는 제어 및 응답 체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가령 우리가 낚시하러 먼바다로 나왔다고 해보자 나는 배를 정북으로 향하게 했다 이때 당신이 내게 와서 말한다 존 고기가 안 잡히네요 우리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러고서 나는 타륜을 15도 돌린다 배는 방향을 틀었는데 갑자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이전처럼 정북을 향한다 이번에 나는 타륜을 40도 움직여 배가 확실히 방향을 틀어 나아가도록 한다 그러나 배는 이전처럼 방향을 돌려 또다시 정북을 향한다 이쯤 되자 당신은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나는 말한다 이전보다 더 많이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나는 타륜을 한 바퀴 휙 돌려 정반대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배는 돌아가더니 또다시 정북으로 향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배 안에 사이버네틱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배가 미리 프로그램된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사이버네틱 장치가 자동 대응 장치에 신호를 보내 배를 프로그램된 경로로 돌아오게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뇌에도 사이버네틱 장치가 있다 바로 이 장치 때문에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그 돈을 다 탕진하는 것이다 또는 살을 뺀 다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가 또다시 폭력을 행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들의 자동 조절 장치가 바로 그 단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기대점은 과거에 형성된 조건에 기초해 이미 설정되어 있다 그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의지력과 끈기를 발휘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신경 가소성이 정말로 잘 작동한다 당신은 옛 뇌, 옛 자동 조절 장치를 드러내고 완전히 갈아야 한다 다른 식으로 보고 행동하기에 앞서 당신의 자동 조절 장치를 리셋해야 한다 진동과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움직인다 우리 우주의 비물질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모두는 진동하는, 다른 말로 해서 왕복하고 공명하며 고동치는 에너지와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 사이의 차이는 진동속도다 이 법칙으로 인해 다령 우리의 손과 같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전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탁자는 고체에 정지해 있는 듯 보이지만 강력한 현미경으로 보면 분자 사이의 수많은 공간과 움직임을 실제로 볼 수 있다 현미경을 통해서 당신은 탁자 분자들의 아주 느린 진동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신의 몸은 날마다 똑같아 보여도 하루하루 동일한 몸이 아니다 당신은 초마다 천만 개의 세포를 떨어버리고 새 세포로 갈아입는다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다 생각과 감정 또한 에너지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낄 때마다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의식할 때마다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다 또는 기분이 나쁘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진동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당신은 또한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정한 것에 따라서만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생각 에너지를 언제 보내고 받을지 결정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부정적 진동 또는 주파수를 방출하고 그에 따라 그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아까와 정반대로 행한 것이고 지능과 에너지의 긍정적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고 그 주파수를 끌어당기게 된다 진동이 좋고 나쁘고는 당신에게 달렸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해석에 기초하고 뇌는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이 선택한 진동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즉 당신의 진동 교환국이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 창조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전자기 처리 도구다 그래서 당신이 뇌를 지혜롭게 활용해 긍정적 생각을 선택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앞으로 움직이고 결국 물리적 대응물로 구체화할 것이다 당신이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수록 더욱 빠르고 강력한 주파수를 얻는다 야외에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울 때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법칙을 이루는 또 다른 말로 유유상종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뜻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법칙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이런 경향은 사업과 연애, 사교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저자 잭 캔필드는 끌어당김의 힘을 활용하는 세 단계 전략을 개발했다 1.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당신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걸러내라 당신의 마음은 심상으로 작용한다 만일 당신이 나는 흥분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런 그림을 따라서 흥분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반대를 창조해야 한다 2단계 당신의 진동 단계를 올려라 2단계에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말하는 바람과 일치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당신이 이미 그 일을 했다면 곧 완벽한 일과 완벽한 관계 원하는 만큼의 부를 가졌다면 어떤 느낌일까 4단계에서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찾고 더 찾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마라 5단계에서 당신의 진동 수준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다 명심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나 하는 생각에 반응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당신 자신이 그야말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반응한다 3단계 풀어놓고 허용하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의 요청 또는 지시를 처리하는 우주에 당신의 단언과 진동, 느낌을 그저 풀어놓아라 어떤 의심도 삼가라 만일 당신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의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결국 모순된 메시지를 우주에 전송하는 것이다 오로지 모순된 생각과 말, 이미지가 제거되었을 때만 갈망하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이 저항을 빨리 제거하면 할수록 더 빨리 꿈이 실현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에 접근하는 다양하고 많은 방법을 한다 어떤 사람은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즐겨 들으며 또 어떤 사람은 보기를 또 어떤 사람은 만지기를 좋아한다 쓰기든 읽기든 듣기든 만지기든 모든 자극은 뇌에 접속하는 것을 강화한다 당신의 옛 프로그래밍을 재조정하려면 잠재의식적 마음에 새로운 형태의 선언과 긍정적인 단언으로 긍정적 프로그래밍에 포격을 가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무의식적이고 부정적인 옛 생각이 무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될 때까지 긍정적인 단언과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거듭 반복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창조해 뇌의 비의식적인 부분에 주입시키면 그 생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주중 7일을 당신 편에서 작동할 것이다 이때 신념을 개조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는 가장 능력 있는 신념을 선택하는 게 좋다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신념들을 긍정문으로 작성하라 예를 들면 나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절대로 모래구덩이로 치지 마라거나 파울을 범하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비의식적 마음이 그 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긍정문을 적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당신의 비의식적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모르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당신이 나는 걸출한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미래 어느 시기에 그 행동을 취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단언하는 신념을 현재 시제로 말하라 나는 멋지고 걸출한 사업가다 나는 오래전에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소망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 신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 책의 뒤에서 제시되는 것을 통해 당신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중 한 가지 신념이 나는 충분히 영리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수용하고 싶은 신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매우 총명한 사람이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뭐든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췄다 그래서 나는 이 신념들을 반복해서 아마 2주 동안 매일 20번씩 썼고 쓴 것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세기는 잠재의식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의식적 마음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대신 잠재의식에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보내는 것이다 반복과 감정적 확신을 통해 세 신념을 잠재의식에 새겨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세 신념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과 끌어당김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반복을 창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이 세 신념을 말하는 소리를 녹음한 다음 매일 듣는 것이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듣는 게 이상적이다 이 녹음 방법은 건강에서부터 부에 이르기까지 사업 성공에서부터 자선 기부까지 관계에서부터 영성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에서부터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한 모든 신념에 효과적이다 녹음을 하는 데 제일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녹음은 간단하거나 공을 들이거나 또는 짧거나 길거나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녹음이 완성되면 운전하거나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들을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해보라 가령 당신이 건강에 관해 새로운 신념을 채택하고 싶다면 스스로 준비한 녹음이 운동할 때 훌륭한 사운드 트랙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 결과 당신의 삶이 어떨지를 그려보고 대본을 적어라 전부 현재 시제로 묘사하라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이 방법의 유일한 규칙은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말하라는 것이다 달리기를 하는 동안 들을 대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달릴 때 느낌이 매우 좋다 내 몸의 컨디션이 매우 좋기 때문이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나의 호흡이 강력하고 고르다 나의 다리 근육과 종아리는 튼튼하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으로 나의 신체를 놀라운 그릇 곧 내 영혼의 집으로서 존중한다 나는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뛴다 나는 날마다 더 빠르고 강해진다 당신은 신념들을 새로 적고 녹음해서 들으면서 또한 영상화를 추가할 수 있는데 영상화는 어떤 노력에서든 성공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육상선수들은 어김없이 영상화를 활용한다 영상화는 분석이나 훈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잠재력을 풀어놓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그려봄으로써 잠재의식의 새로운 인지세포들을 창조한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신체는 그런 행동양식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 당신은 또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 뇌가 자동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신경연결 통로와 신경망도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신경망이 당신이 새로운 비전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자신의 음성 녹음을 활용해 영상화를 하려면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대신 두 눈을 감고서 묘사되는 내용 전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그려보라 마치 영화를 만들듯이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의 프로그래밍을 바꾸고 잠재의식에 새로운 재침을 주고자 한다면 새 신념을 강화할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라 당신에게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또 다른 수단을 알고 있다면 그것도 활용하라 그런 것이 없다면 여기서 배운 방법과 뒤에서 배울 명상을 활용하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 개인마다 다르지만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옛 프로그램에 새 인상을 더 많이 씌울수록 더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루에 여러 번 영상화하고 명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또한 한 번에 오직 한두 개의 주요한 새 신념에만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깊이 베어드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하라 한 달에 단 두 개만 선택한다면 1년이면 24가지 새로운 신념을 장착하게 된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영상화 연습 로버트 맥힘은 저서 시각적 사고의 경험에서 내면의 눈을 위한 연습 방법들을 많이 제시한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저 두 눈을 감고 어떤 것의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그것이 생생해질 때까지 세세한 사항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느낀다고 한다 시간을 내서 다음의 것들을 영상화 해보라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아보라 단순한 이미지부터 시작해 좀 더 복잡한 것으로 점점 올라가라 어릴 때 쓰던 방 친숙한 얼굴 질주하는 말 장미꽃 봉오리 백열전구 부드러운 털의 감촉 선생님의 목소리 가려움 깡통차게 감자칩 치약 땀이 남 배고픔 머리 감기 기침 종이의 원 그리기 잔잔한 연못에 돌이 하나 떨어져 가운데서부터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는 잔물결 파란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 마침내 사라지는 단어들 천천히 분해되어 우주로 사라지는 당신의 신발 한짝 다섯 조각으로 잘라낸 오렌지 조각 중 하나는 당신의 입에 넣고 나머지는 노란 접시에 잘 담기 또 한 가지 좋은 연습방법이 있다 물건을 하나 선택해 약 30초간 응시한 다음 두 눈을 감고서 마음의 스크린에 비춰보는 것이다 좀 더 큰 물건을 또는 좀 더 작은 물건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더 해본다 느낌이 어떤가 단순한 이미지들이 익숙해지면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좀 더 복잡한 것들로 영상화를 해보라 이것은 조각가가 어떤 상을 조각하기 전에 먼저 최종 결과물을 그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명확하게 봐야 한다 영상화는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물질적 형태로 나오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거푸집을 창조하는 열쇠다 당신은 무한한 근원과 공급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 영상화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라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라 매우 강력하며 위대한 아이디어와 꿈을 담을 수 있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주변을 살펴보라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말로 시작되었다 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한걸 당신은 할 수 있다 평온한 시간을 창조하라 내적 정신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면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의 행동과 생각을 외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명상에서 정신적 의연함을 개발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명상을 통해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초월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우주의 법칙과 새로 발견한 당신의 뇌의 능력을 활용해서 말이다 명상은 당신을 모든 공급의 근원에 연결한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어느 것에도 평온을 방해받지 않으면 곧 고요가 찾아온다 고요한 바다에 떨어져 있고 내면에서부터 모든 진실이 멈춘 듯 해진다 통제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성급하고 바쁜 일상과 정반대의 장소가 된다 명상을 하면 고요와 사랑, 평온의 장소에 있게 된다 시간이 더는 대수롭지 않고 진실이 임박해진다 이전에 명상을 해본 적이 없다면 5분부터 시작해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5분을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을 명상해보라 명상하는데 특별한 주문 곧 만트라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르겠다 명상에는 특별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나는 그저 호흡에만 주의하는 말 그대로 규율 없는 명상으로 시작해볼 것을 제안한다 조용한 방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아라 당신의 호흡만 의식하며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라 계속 입은 다문 채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배가 팽창되는 것을 느끼며 횡경막까지 깊이 숨을 들이마시라 그런 다음 천천히 공기를 내뱉어라 이렇게 계속 숨을 쉬면서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하면서 생각은 하지 마라 생각이 들어와도 힘들어 하지 마라 그저 그 생각을 감지만 하고 지나가게 한 다음 다시 호흡에 집중하라 잡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제어하면 잡생각을 떨치고 당신의 과제에 계속 집중할 수 있다 첫 시도 때는 아무리 해봐야 30초 정도 지속할 수 있지만 상쾌하고 초롱초롱해진 기분이 들 것이다 30초간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다면 10초를 더 시도해보라 다음에는 명상 시간을 더 늘려서 점점 더 길게 하라 일주일 뒤에는 5분이 몇 초로 느껴질 것이다 명상 시간을 하루에 10분, 15분, 30분으로 점차 늘려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명상의 목적은 집중하고 모든 공급의 근원에 접속하며 마음의 잡생각을 가라앉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여유를 주는 것이다 명상은 당신의 진동을 가라앉혀 창조와 무한지능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다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주파수에서 나온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정말로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무한지능과 알매 지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해답이 그곳에 있다 여기까지 이 책의 답 또한 전에 낭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저서 또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뇌과학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곧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우리에게는 몸과 두뇌라는 에너지의 매개체가 있다 그리고 상상력, 직관, 이성, 의지, 기억, 인식이라는 여섯 가지 기능을 하는 의식적인 마음이 있다 그리고 당신의 생체 기능을 담당하고 모든 기억과 습관을 저장하며 우주의 모든 공구방과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무의식적 마음 즉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에 따르는 습관과 신념을 새겨 넣으면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의 주파수와 일치시키게 되며 그 주파수에 상응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움직여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법칙에 영향을 주는 잠재의식을 원하는 형태로 재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자는 책 속에서 영상화, 명상, 긍정화건, 녹음에서 듣기 등의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는 모든 방법을 써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되 한 달에 한두 가지 정도의 신념에 집중해서 재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성공학의 개념으로 끈기, 마음가짐, 훈련, 비전, 목적, 초점, 실행이라는 성공사고 방식을 설명하고 책 후반부에는 성공사고 방식에 기반한 구체적인 인생설계 매트릭스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직접 적어보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부록이었는데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현재 성과를 평가한 후 자신의 비전과 목표들을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설계 매트릭스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의 성과들을 평가해 보므로써 기존의 신념을 바꾸고 넓은 범위에서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직접 탐색하고 쓰면서 스스로에게 확언을 하는 작업이 역시 변화의 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이드에 따라 쓰면 되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부터 실천까지 최상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